그 향이 뭐 그냥 곰살이 많네 주변에는 바빴지 비관 손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좀 있더라구 술을 마셨어야 되나봐 살이 빠져서? 더울 거 입고 왔어 살이 빠져서? 마시는게 없는거야 비교한 일이 있어가지고 국반도 열려가지고 오돌뼈 내가 어디에요? 비벼 가면 생일거에요 , 화면 어묵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고춧가루 . . . . . 양념장 양념장 도료 양념장 전장 물 양념장 물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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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장 한글자막 by 한효정